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서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치는 다른 말로 글꼴 폰트 이름말씁니다. 서치의 글꼴 폰트는 같은 말입니다. 자 파워 디렉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지금 현재 제가 가로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목가적 전원생활 이렇게 제가 글자를 넣어 봤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서치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목가적 전원생활에 글자가 있죠. 타임라인에 보면 여기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연필을 터치하면은 메뉴가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필을 터치하면은 메뉴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기서 글꼴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 글꼴을 터치합니다. 글꼴을 터치하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파일에서 가져오기 이라는 것이 있죠. 파일에서 글꼴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쭉 보면은 파워 디렉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글꼴이 제공하는 글꼴 있죠.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는 글꼴이 쭉 있습니다. 이러한 글꼴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지금 이제 다운로드해도 되는거 보이죠. 그래서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는 글꼴 말고 자기 자신이 구한 무료 서체를 그게 한 190개 정도 현재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구했다면은 그것을 여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험고덱 협의 이거 끝나고 나면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험고덱이 지금 됐죠. 보험고덱이 터치하니까 상당히 뚜껑이 됐죠. 근데 나는 내가 원한 글꼴을 가져오려면은 파일에서 가져오기 여기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 되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왼쪽 상단에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는 다른 화면이 뜰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3점을 터치하면은 자기의 스마트폰 이름과 SD 카드가 이렇게 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서체를 저장해 둔 폴더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의 매장 매물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SD 카드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SD 카드에 저장해 놓았으니까 SD 카드로 가겠습니다. 강좌 앱 핵심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서체 폰트 191개 모음이라고 있죠. 제가 이 서체를 191개를 무료 서체를 모아놨습니다. 이런 무료 서체를 여러분들의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해서 쭉 모아놓습니다. 제작권 없는 서체를 모아야 됩니다.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은 서체가 191개 쭉 이렇게 제가 모아놨어요. 이러한 서체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서체를 제작권 있는 서체를 구하면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제작권 있는 서체는 구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서체를 제가 좋아하는 서체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체는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미생체를 제가 좋아합니다. 필기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SD 미생 TTF라고 있죠. 이게 미생체가 무료입니다. 무료로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미생체가 지금 산돌 미생이라고 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글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목과적 전현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산돌 미생을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글자가 여기 필기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하면은 하나하나 가져와요. 제가 아무리 해도 여러가지 메뉴를 받아 한꺼번에 가져오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걸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서치에서 아래쪽으로 쭉 끝까지 내려가면요.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려가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글꼬를 어떻게 증정할 수 있는가요? 라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자기가 원하는 글꼬를 어떻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터치 하겠어요. 이걸 터치 하면요. 이렇게 FAQ로 나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살짝 올리면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벌 링크 파워 디렉터 모바일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에 사용자 지정 글꼬를 어떻게 추가합니까? 추가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화면을 조금 제가 늘리게 해서요.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글꼬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워 디렉터 모바일이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파워 디렉터입니다. 사이벌 링크 파워 디렉터 모바일 안드로이드 타이틀 디자인에서 사용자 지정 글꼬를 추가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스마트폰의 파일 탐색기를 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글꼴 파일을 찾아 놓고 다음 폴드에 복사한다. 글꼴을 찾아 가지고 한꺼번에 제 같은 경우에는 191개 190개 했죠. 그래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해 가지고 장치 OS가 안드로이드 10 안드로이드 10 이하인 경우는 글꼴 파일을 이 폴드에 복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장면에서 파워 디렉터 폰츠 커스텀 여기에다가 복사를 하라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10 이하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장치 OS가 안드로이드 11 이상 11 이상인 경우는 11이나 12 이런 경우에는 글꼴 파일을 이 폴드에 복사하십시오. 이건 좀 복잡하게 되겠어요. 스토리즈에 에뮬레이티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 데이터에 컴사이블링크 파워 디렉터 여기에다가 여기서 파일즈에 폰츠에 커스텀 여기에 복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그럼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러나 대개 요사이에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10일 이상입니다. 10일 10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복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은 사이블링크 파워 디렉터 모바일 안드로이드 타이틀 디자인으로 가서 파워 디렉터 앱에 가서 타이틀에서 글꼴을 들어가면은 복사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FAQ 여기 보면은 초기 화면에 보면은 자섭스 비디오가 있어요. 여기 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이블링크 파워 디렉터 모바일 안드로이로는 True Type 글꼴과 Open Type 글꼴을 지원한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Open Type 글꼴의 교회는 안드로이드 8.0 이상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8 이상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8 이상이 되니까요. 대개 요사이 10이죠. 안드로이드 10이니까. 다음에 밑에 보면 단어 수와 같은 글꼴의 역량은 글꼴의 사양에 따라 글꼴의 사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글꼴을 추가하는 방법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잘 안드리시는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